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합리로 생각한다는 것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대 수를 60% 늘렸는데 그게 이제 교육이 가능하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의실을 정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학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요지에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축, 여러분들 정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은 또 어디에서 나올 겁니까? 신축, 정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 겁니까? 그래서 EU야를 불문하고 60% 증가시키는 것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전국에 30개 이상이 정원을 늘렸는데 9개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정원 피로 면적이 20만 4,477 제곱미터 용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평으로 이야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제 국외대학이 요청한 국외대학이 필요한 면적인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의학 교육은 우리가 안 받아 봤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른 교육하고는 다르게 시뮬레이션 랩실이라는 것이 또 있고 술기실이 있고 이것은 무슨 임상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거겠죠. 기본 강의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부에 사용되는 카데바 등 물리적 조육 공간이나 교육 여건 자체가 정원 인원을 수용할 수 없을 거란 우리가 쏘아진다. 물리적 조육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예산도 물론이지만 이걸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더블당의 한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만 4,477 제곱미터 여러분들이 혹시 계산기 같은 거 있으시게 되면 몇 평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빨리 어르니까 전남대 경우 학생 생활관을 건설하겠다면서 5,800 제곱미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용지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용지가 확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가 또 얼마나 여러분들 까다롭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기존 병원 주변에 이런 시설을 건립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토지를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 지금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난 한 5년간 선거 문제 그 다음에 의료 개혁 문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여러분 다 먼 거 아니까 예고입니다. 예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나 사회를 섬세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무디게 보는 사람 눈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점으로 다 연결돼서 선이 되지 않습니까 선이 연결돼서 면이 되고 그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건들이 다 뭉쳐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아 이 한국의 권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이나 개인의 선택권을 언제든지 제압할 수가 있구나 아 대한민국 선거에 너무 큰 문제가 있구나 아 저 사람들이 앞으로 장기 집권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이 기본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구나 저번 사람들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게 딱 연결해서 뭡니까 앞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거가 그래서 이런 전문에 보면 인대차 보호법 탈원전 이런 게 다 점인 겁니다 점 그런데 그 점절을 다 연결하게 되면 하나도 뭐죠 권력이 바뀌었지만 변화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관임인을 뭡니까 그냥 불쏘시개 정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의원이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보통 6명에 8명이 진행하는 의대 해부학 실습이 정원 이후에 30명씩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원이 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합니까 이번에 심혈관 전문의인 배장한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부산 소재한 민간 병원을 옮기셨는데 국회 청문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뭐 한두 달 전까지 여러분들이 20년간 충북대 의대 교수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학생들은 해부에 카데바가 어떤 건지 보이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6명에 8명은 적정 수준이 아닌 최대 수용 가능한 교육 수준입니다 교육부나 총장은 의외과 가정의 경우 강의실을 정설하면 된다고 하지만 예과 가정은 학점의 3분의 2가 필수과목입니다 200명을 한꺼번에 강의실에 넣어놓고 필수과목을 강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명 강의는 일반 시민대상 강의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니까 교육부총리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물리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강의실, 카데바 이런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분들이 내리는 결론인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대로 입학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의과대학 교육은 대란이 불가피한 겁니다. 의로 대란이 불가피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교육 대란도 불가피한 겁니다. 그냥 정원 늘리고 밀어붙이게 되면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거죠. 이보시죠.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이번 문제를 좀 독특하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번 의로사태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병호TV에 지적해 주신 검사적 사고입니다. 검사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입니다. 초반부터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일부 제한이 가당하는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파업하는 의사는 법정 최고형을 구행하겠다.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 하고 피해보는 환자들에게 변호사를 연결시켜주고 지금까지도 정부는 끝까지 잘했지만 각종 회의록은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없으니 제출할 수가 없고 실체가 없는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세력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만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그대로 이번에 노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나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겠냐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지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청문회에서 정원규모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서 미리 의료계와 논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주호 장관은 현재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배정위원회의 구성은 물론이고 관련된 것을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회의일수록 누가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했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에 도달했는지 빠짐없이 기록해서 남겨야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논의 과정에서 아예 빼버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들끼리 골방에 숨어서 결정해 놓고는 우리가 법을 어기지는 않았고 알아서 잘 결정했으니까 믿으면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관료와 정치인을 가진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이번 의료사태를 총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검사적 사고에서 찾은 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를 이번에 조망해 주신 겁니다.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겁니다. 의료계 파탄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부터는 의료교육의 파탄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힘위원들은 청문회 자리에서 마저도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학평가원을 압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평은 독립성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다음 단계는 무리수를 둬가지고 의평은을 무력화하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무리수를 둬가지고 왜냐하면 본인들의 최종 목표는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화하는 것이니까 합리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평은을 무력화시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무리수가 동의 될 겁니다. 그래 또 한 번 여러분 사회가 시끄럽겠죠. 젊은 사람들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과 논리도 없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니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자유입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이언스 과학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44시하고 60시에 여러분들 현저하게 노화 활성화 체포들이 활발하게 하면서 확 꺾이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바사바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학은 명료함이죠. 명료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고 설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적인 데이터 추계로 의사 부족수를 정당하게 정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복들이 입고 다니지만 거의 후기 조선시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과학적 근거도 없고 합리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짐이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라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참 풀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